대전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이장우 시장이 공헌한 보문산 150m 고층 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추진은 2년 전 이루어진 민관 합의 위반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논평에서 2년 전 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보문산 관광 활성화 민관 공동위원회가 편의시설을 갖춘 전망대는 짓돼 고층 타워는 반대한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다며 합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민관 합의 과정에 준하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소수의 단체가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시는 보문산 최정상부에 타워를 짓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위치와 높이 등은 결정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